연예인 DC로 해서 150만 원 좀 산 거예요. 죽었다, 너는 이제. 이거 지춘희 선생님 옷이라니까. 그래. 유명하신 선생님이에요. 그런 옷이 100만 원 이하가 없어요. 그럼요. 몇 번 입으신 거예요? 한 두 번? 두 번? 아주 곱게 입었어요, 한 번. 드라이크맨이 해 놓으셨어. 연예인 DC면 원래 가격이면 200이에요. 그렇지. 그러면 4분의 1만 받아도 50이에요, 50. 그 옷도 싸다. 4분의 1 값인데. 누구시라고, 누구시라고? 지춘희 선생님. 지춘희 선생님. 지춘희 선생님이. 지춘희 선생님이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? 지춘희 선생님이 50이고 황민호 선생님이 3이야? 나는 잘 몰라요. 지춘희. 일단 사과 되세요. 선생님 죄송합니다. 저는. 진짜 많은 차를 안 받으세요. 저는 사고 안 되어도 돼, 두 분 다 알아요. 너무 죄송합니다. 저는 진짜 많은 차를 안 봐가지고. 조금 이따 제가 이거 어떤 선생님 건지 알려주세요. 조금 이따 제가. 기다리세요. 원래 지춘희 선생님은 배우분들 많이 하고. 어떤 분들은. 맞아요, 맞아요. 뭐 심은하 씨, 이영애 씨. 유명하신 분이에요. 옷을 많이 하신. 다 끄덕끄덕 하시라고, 다. 그럼. 중고니까 내가 볼 때는 한 25만 원. 25만 원이면. 그래도. 그럼 좀 약간 싸게 샀다 싶잖아요. 산 사람이. 28로 해서 여지가 있으신다고 20을 부르셨잖아요. 28로 시작할게요. 오케이, 오케이. 이따 한번. 이거, 이거. 아, 저게구나. 요세훈 씨가 예정하네. 25만 원. 저렴한 거. 생각보다 저렴하다. 몇 번이나 하셨어요? 안 했다니까. 그냥 내놨잖아, 그래서. 세 거, 세 거, 세 거. 그러면은. 10은 너무 싸다. 15가. 그러면 15는 해야지. 그렇지, 단 값이니까. 15 안 할 것 같은데. 12. 13. 내가 왜 형이랑 응정해야 해. 진짜 어이없어, 서장훈. 내가 지금 티켓을 들다 보니까 이상하네. 진짜 이상해, 서장훈. 12. 오케이, 12. 12. 오케이, 12. 됐어요.